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여창윤 기자가 전합니다.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교통법규를 지키며 도로를 건너봅니다. 장애물을 피해가는 요령을 배우며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는 훈련을 해봅니다. 평소에 편리하게 쓰는 전기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웁니다. 자전거를 탈 때 안전수칙을 지키면 더 재미있게 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와 유관기관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이날 행사는 안전문화의 확산과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장 어린아이와 약한 노약자와 또 여성을 사랑하는 마음, 장애인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전해 지금 우리 사회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도내 어린이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경기GTV 여창윤입니다.